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유승균 PD와 윤세현 에디터입니다. 다시 보통 회차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340회입니다. 보통 회차로 다시 들어오니까 호흡이 잘 안 맞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제가 호흡이 좀 달라졌어요. 힘이 없기 때문이죠. 야구 얘기를 좀 하면 시작할까요? 제가 참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보자고요. 왜 멀리 떨어져 있어야 사람들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냐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바라보는 눈에 감정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감정 없이 보면 다 알죠, 뭐. 남의 장기편 홍수 뜨듯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외국의 MLB 커뮤니티 들어가 보죠. 그러면 양키스나 세인트루이스 팬들 지금 다 죽여라, 살려라, 감독 바꿔라 마라 더 심하게도 그래요. 그러고서는 뭐 우리나라 야구가 제일 수준이 높다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심판 판정 시비 얘기 나오면 그 나오는 얘기 가끔가다 마이너로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한국 리그 본받아라. 거기 50률 드럽게 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 열패감에 휩싸여가지고 자기 응원하던 팀 못하니까 열패감에 휩싸여가지고 미국 야구나 봐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분이 지금과 동일한 감정으로 미국 야구 보면 또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그렇겠죠. 과한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그게 없으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사활타자에게 여섯 번 안타 못 쳤다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성질 내는 그 마음인 거예요. 과한 사랑은 관찰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한 경기도 제대로 못 보셨죠? 아 코리안 시리즈요? 네. 나 야구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하겠지? 일요일부터 제대로 보실. 5차전을 예매해놓고 시원하게 깔끔하게 헌불받았습니다. 340배 그것은 아기 싫다 금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15 전화 영어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대한민국 1호 반값 세미대 트랜스탄인데이즈 세상의 모든 도시락 도시락몰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아기 싫다고 시작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퍼펙트 25 아 맨날 똑같은 반찬 내일 또 뭐 먹지? 걱정 없이 도시락몰 세상 많은 도시락을 한눈에 비교하고 베스트 랭킹으로 실패없는 선택까지 매일매일 다양한 나를 위한 도시락 지금 바로 도시락몰과 함께하세요. 세상의 모든 도시락 도시락몰 임현상 PD님은 안 보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어제 출장 가느라고 같이 갔다 왔는데요. 되게 바쁩니다. 네. 그 결과물로 새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새 광고입니다. 건강한 간편식 전문 쇼핑몰 도시락몰 중첩됐네요. 전문 쇼핑몰의 도시락몰 샐러드부터 저탄수 키토제닉 도시락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도시락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큰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왜요? 5만 가지가 다 있습니다. 네. 국내 최대의 냉동 도시락 브랜드들을 한눈에 보고 비교하며 구매할 수 있는 도시락 특화 도시락 포토할 쇼핑몰입니다. 네. 중첩으로 많이 쓰네요. 네. 졸릴 때 작업했구만. 이게 그러니까 도시락을 만드는 업체인 것이 아니고 여러 도시락을 한 쇼핑몰에서 등록해가지고 골라 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중개업체인 거죠? 왜냐하면 대형 온라인 쇼핑하는 사이트들에서 처음에 도시락 하나 쳐다보고 나면 한 3시간 동안 쇼핑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윤섭현에서 그거 아십니까? 밥 느낌이 나는 콜리플라워 도시락이 있어요. 뭐라고요? 콜리플라워 몰라요? 콜리플라워는 아는데 밥 느낌이 아 그러니까 탄수화물 콜리플라워로 밥 느낌이 나게 만든 도시락이에요. 탄수화물을 안 먹고 탄수화물을 씹는 느낌을 나게 하는 거군요. 맞아요. 근데 종류도 많아요. 그럼 그걸 부대찌개에 말아먹어도 비슷한 느낌이 날까요? 모르겠어요. 해보시든가. 아무튼 정말 다양한 도시락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 광고주의 경우 저희 액세스몰에 들어오진 않겠네요? 대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젠 끼니를 대충 떼우거나 거르는 대신 도시락몰과 함께 하십시오. 회원 가입 시 전제품 10%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앱 회원 가입 시 추가로 3,000원의 할인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XSFM에서 이 광고를 들으신 분들께 뭘 또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페이지 소셜 쿠폰 등록 메뉴에서 XSFM을 입력하시고 XSFM 청취자 쿠폰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XSFM 청취자 등급이 돼요. 회원 등급이 XSFM 청취자가 되는 거군요. 네. 예전의 광고주들 중에서도 그런 방식을 저희들이 쓴 적이 있었죠. 그 페이지에 가서 XSFM 쿠폰 코드를 등록하면 모든 물건에 몇 퍼센트 할인이 되는. XSFM 청취자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째째하게 3,000원 할인 쿠폰을 주지 않습니다. 이후에 모든 주문에 1%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네. 위면상 PD님은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광고주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저승사자 같은 존재다. 1% 전체 할인 이후에 1% 추가 할인을 준비했습니다. XSFM 청취자의 하나요. 그렇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아, 이거 중복 할인도 돼요? 중복 할인이에요, 이거. 오. 포털 사이트에서 도시락몰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간편한 한 끼 식사를 고민하시는 분은 도시락몰을 방문해 보세요. 도시락몰.com 되겠습니다. 도시락몰.com에서 가입하시면서 XSFM 코드를 넣고 가입하십시오. 뉴스라운드업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을 팔고 있던 한국 편의점으로 알려져 있던 바이더웨이가 사라집니다. 한국 편의점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코리아 세븐은 2010년에 바이더웨이를 인수하며 100% 자회사로 두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세븐은 7, 11, 11 편의점... 아니, 뭐 뉴스 얘기하는데 세븐일레븐 얘기하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븐일레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요. 현재의 지배 구조는 롯데의 지주가 거의 8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신 씨 4명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데신 씨의 시조들 계시죠? 그렇죠. 시시조는 아니죠. 아, 네. 시조의 자식들 있어요. 코리아 세븐은 내년 1월 1일부로 바이더웨이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저도 편의점주가 꿈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접었지만 그때 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편의점에 점포를 빌리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점포가 가게를 빌리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통 이제 뭐 완전 점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물죠. 네. 그리고 본사가 빌린 다음에 점주가 들어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걸 위탁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위탁의 형태고. 그리고 바이더웨이가 이 위탁 형태가 아주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을 넘겨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새 주인이 된 기업이 본사가 빌린 지점에 들어간 비용을 내야 되게 되죠.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큰 건 당연히 임차 보증금일 겁니다. 그 말고도 추가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들도 있겠지만 제일 큰 건 임차 보증금입니다. 그거 내느라 오래 걸렸고 실제로는 먹은 지 꽤 됐다. 기업을 산다고 약속해놓고 돈 생길 때마다 천천히 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지나가다가 만약에 바이더웨이 아직도 있는 걸 보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 곧 못 보시게 될 거라서요. 그렇겠죠. 며칠 안 남았어요. 그냥 여러분들 생활의 배경이 바뀌는 얘기라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감행 본사랑 싸우고 그 간판 내려버리고 그냥 똑같은 장사 계속하는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컬투편의점으로 바뀌고 이런. 아니 그런데 그런 경우 보통 그 간판에 약간 수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바이더웨이 뒤에 포인트 붙여서 바이더웨이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바이 뒤에 이 붙여서 바이더웨이로 한다든가. 그런 데도 있나요? 동네 가다 보면 편의점은 그런 걸 못 봤는데 호프집 같은 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좀 너그러운 체인들. 네. 편의점은 그런 거 없죠. 얄짤 없는 편의점. 투게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바이더웨이가 없어집니다. 피드투첩의 어젯밤 방송부면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온라인에서 못 접하신 여러분들은 그냥 평상시처럼 TV를 틀고 프로그램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에 뉴스타파와 함께 취재한 검사 범죄 2부 검사와 금융제별 편이 무탈하게 방송되었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자주 있지 않은 일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피드투첩의 경우에는 상당히 자주 있고 다른 탐사 보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많은데 가장 최근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서 방송을 못하게 됐던 사례로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고 김성재 씨와 관련된 방송이 있었어요. 그 방송은 다 만들어 놓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방송을 못했죠. 해당 방송에 언급되는 검사 출신 변호사 모 씨는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는 피드투첩의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걸고 방송이 될 경우에 하루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 전체를 대신하여 이 사람의 이름으로 소송이 걸린 듯합니다. 그러나 서부지법의 민사합의 21부는 방송 중 모 씨와 관련된 내용은 공공의 이해와 관한 사항으로 해당된다면서 모 씨와 다른 관련자의 반론 역시 소개할 것으로 보여 당사자의 불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실명은 빼고 보도하라고 해서 방송에서도 실명은 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드투첩은 mb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피드투첩팀이 사적으로 늘 자랑하는 건이거든요. 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다. 승률 100%다 우리가. 그런데 이번에는 완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방송 내용이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에. 일부 이름이 지워졌죠. 박건식 팩트체크 팀장이 저희 방송 나와서도 가끔 이야기를 드렸던 말씀인데 원칙이죠 그 팀에. 그렇습니다. 가급적 실명 보도. 네. 이 변호사 모 씨. 검사 출신 변호사 모 씨. 얘 이름만 지어지고 현직 검사는 여과 없이 다 나왔어요. 그냥 다 나왔어요. 얼굴까지. 네. 한 90% 정도의 승리를 해서 나왔고. 피드투첩팀도 뿔이 났는지. 보통 전평공개 유튜브는 늦는 편이거나 요즘 게을리하던데. 네. 바로 올렸더라고요. 네.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 MBC에서도 볼 수 있고. 뉴스타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그.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그 제보자의 말이었어요. 검찰은 두 가지 방식으로 수사를 한다. 죽이려는 방식으로 명성을 얻고. 덮으려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다. 네. 네. 아주 인상적인. 주제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 다음 얘기하죠. A씨는 에버랜드의 실버타운인 삼성노블카운트의 전기관련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였는데요. 이 하청업체는 시설관리를 주간, 주간, 야간, 비번에 사교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두 팀, 야간 한 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겠죠. 비번. 그런데 회사는 야간 당직 근무는 업무 난이도가 낮아서 통상의 근로와 다르다면서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야간 근로 수당과 연장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실제로 주간의 업무가 야간까지 넘어온 것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겠죠. 네. 1심과 2심에서는 야간 당직의 업무 강도가 낮다고 한 회사 측의 주장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야간 당직의 근무도 통상 근로와 비슷한 강도의 업무가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시설관리 아니라 그 어떤 분야로 넘어가도 오래된 기업들이 많이 써먹던 수법이거든요. 네. 이게 야간 근무는 강도가 낮다 정도를 보통 변론의 요지로 삼는데 법원이 어떻게 이 기업말을 믿어줘야 되죠? 법정에서. 저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상하다는 거예요. 안 이상하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강도가 약하다 세다가 변론의 요지가 될 수 있냐고요. 아. 그렇죠. 원래 줘야 되는 걸 안 주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회사로 돌아가보죠. 강도를 약한 일 위주로 하시오라고 지시할 건가요? 그런 기록을 남길 수도 있나요? 공문으로? 그. 요즘에도 그런 편의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손님 밤에 없는 동네에 있는 편의점이 있잖아요. 네. 거기 야간식을 기본식으로도 안 줬었어요. 아. 진짜? 네. 손님 없다고 우리 편의점은. 네. 뭐 이런 판례가 처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다 뒤져보진 못했는데 너무 이상해요. 이런 얘기가 새로운 얘기인 것처럼 나온다는 게. 관련해서 제가 언론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관계자의 말이라면서 전화하면서 그간에는 야간 당직. 야간 근로랑 구분을 하는 거죠. 법원은 이거를. 감시 업무를 끼고 있는 당직의 경우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 형식으로 많이 용인이 됐었는데 이게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뉴스는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화를 내지 않는다면요. 역사학자 전호용 씨가 일본 우익 언론인의 문재인 씨 발언을 그대로 내보낸 KBS를 비판했습니다. 전호용 씨는 페이스북에 일본 언론인의 발언이 의도적인 발언이라면서 KBS 일본 특파원이 NHK에 가서 나루이토 씨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인의 의도적 무례를 덮어주려고 애쓰는 것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혐한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호용 씨 이야기를 굳이 여기 방송에서 하는 이유는 따로 있고요. 그전에 여당과 청와대의 문제점을 짚고 싶은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벌거벗은 대통령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화제가 잠깐 됐었는데 지금 대통령과 여당과 청와대의 지지자들이라면 얼마든지 화내도 됩니다. 마치 야구팬들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도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당이랑 청와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요 정치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더 옳은 정치적인 액션 아닌가요? 대중이 알아서 화를 내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KBS의 이 문제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실 여당 얘기보다는 저는 정호용 씨의 트윗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나루이토 씨라고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은 사이다 놈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랑 왕을 비교해버렸어요. 대중이 바본 줄 아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국민 개개인의 애국심이 외교의 의미 있는 소재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인정하게 됐다고 할까요? 당연히 의미 있을 때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서경덕 교수나 이런 사람 하는 얘기 다 들어주는 건 정말 바보짓이라는 걸 누군가는 좀 많이 지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제도권에서 떠돌아다니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보자고요. 무슨 나라에 도둑이 많으면 검경 조직을 개혁해야지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찍어줘야 되나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틈을 타서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듭니다. 이런 거는 오래 긴 시간을 잡고 문제의식을 자꾸 이야기하면 자꾸 그 사람들만 더 스타가 되니까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이건 또 다른 의미의 결례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결례고 일본한테도 결례고 다한테 안 좋다. 그런데 공직자도 아닌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이걸 뭘 그렇게 기사들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호응하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뉴스 자켓 봤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 문구 이달야 처음 아나? 이달에요? 김민하 시사 아저씨가 저희들 옆에서 콜라를 한 3분의 2컵들이 많았습니다. 기다리느라 수고하셨어요. 한국 야구는 스트라이크 존이 별 모양인 거 아닙니까? 네모네요. 별이 막 돌아간다고 그러던데. 잘 따져줍니다. 이번에 좀 확대되긴 했는데. 별 모양이 막 돌아가고. 특히나 우리 팬들이 스트라이크 존이 넓거나 넓거나 낮거나 이러면 거지라고 무시하냐 이러면서 싫어하는데 거지라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판마다 다를 뿐이에요. 나루이토 임금님께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해봅시다. 이런 표현은 외교적 결례가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 나는. 아니 왕의 외모 품평도 못하니까 깜짝 놀랐어. 나루이토 국왕은 그렇게 생겼고. 김민하 씨 아저씨는 오늘 오다에 따라 미국 얘기와 중동 얘기를 준비하였습니다. 터키 시리아 얘기 혹은 중앙아시아 얘기. 계속 해외 뉴스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해외 뭘 알겠습니까? 해외 뉴스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뭐예요 그게? 왜 이걸 또 하느냐. 우리 어저께 잠도 못 자고. IS 대장님 있어요. 비비디 바비디 분지 뭐 이름이 그런데. 그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죽여버렸습니다. 직접 가서 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간으로 26일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또 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대통령. 지금 제 앞에 도널드 트럼프가 있는데 머리가 화장실 변기 닦는 솔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네요. 그렇죠. 우리의 마스코트예요. 이게 솔인데. 처음으로 변기를 닦기 전까지는 지금 스튜디오에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솔인데 솔 부분이 노란 색깔이고.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 아래가 도널드 트럼프예요. 도널드 트럼프 붙어있어요. 맨발이네요. 이 얘기를 드리자면 오늘과 내일은 이번 주의 미나문구에서는 우크라이나와 터키와 시리아와 미국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에 하나 잘못되면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생기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도널드도 변기 소리 돼버릴 수 있어요. 그만한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변기나 닦아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썼어요. 팀 홈버튼이 좋다. 아이폰 홈버튼을 살려내라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트위터에 아주 큰일이 벌어졌다. 26일 밤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큰일. 그럼 그런 거 쓰면 바로 우리의 위대한 언론도 출동해서 아주 큰일이 뭐야. 딱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렇게 썼으면 사실 다음날 어차피 공개하실 건데 최대한 안 가르쳐주는 쪽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올리자마자 언론들이 다 알아요. IS 대장을 죽였나 봐. 이렇게 다 기사 썼습니다. 엠바고가 걸려있지 않았을까요? 뭐가 걸려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동방예의지국의 언론들도 다 썼어요. IS 대장이 죽었나 봐. 다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날인 27일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브리핑 통해서 이걸 사실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 이슬람 국가의 자칭 칼리판지 칼리프인지 칼리인지 칼리말린지 뭔지 스스로를 칼리프라 칭하는 아부바르크 알 바그다디가 이군에 의해서 제거되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답게 또 그냥 설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걸 할 때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WWE에서 배웠던 마이크 워크가 등장합니다. 극적이고 사람들 감정을 끌어오르게 만들도록 애쓰는 그러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했어요. 우리의 위대한 전사들 여기서 전사들은 언론에 해석은 델타포스와 레인저다. 레인저 쓰리 더 웨이! 델타포스와 레인저 레인저 여원들이 치누크 헬기 8대를 나눠다고 시리아 북서부의 은신철을 급습했다. 그리고 여기서 붙었는데 총싸움만 하다가 우리 알바그다니는 자신의 세 자녀를 이끌고 밑에 터널을 파놨었나 봐요. 반공호 이런 개념이겠죠. 터널로 도망을 갔다. 그래서 우리 정의의 전사들이 군견을 딱 풀어가지고 물어! 해서 알바그다니는 개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터널 막다른 골목에서 폭탄 조끼를 작동시켜가지고 인생을 마무리했다. 알바그다니는 산산조각이 났다. 이 얘기였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비장한 표정으로 얘기했습니다. 알바그다니는 울부짖으며 개처럼 겁에 질려서 죽었다. 마지막 수색작업을 한 군견에게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알바그다니 행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 러시아, 시리아, 터키, 이라크, 그리고 크루드족의 지원에 감사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시간 29일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1순위 후계자도 미군에 의해서 죽었다. IS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군지는 또 구체적으로는 안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누구냐. 언론이 또 많이 이렇게 찾아봤는데 어떻게 압니까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추측해 볼 수 있기로는 이슬람 국가가 자기들 대장이 죽었는데 무슨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장은 안 내요. 조용합니다. 원래는 자기들이 안 한 것도 맨날 입장 내고 그랬잖아요. 자기들 대장이 죽었는데 왜 입장 안 내냐. 대변인도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된다. 대변인도 죽었는데 그럼 1순위 후계자가 대변인 죽인 그 얘기인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 맞아요. 그게 아니면 원래 이제 또 후계자쯤 되는 양반이라고 이제 언급이 되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별명이 교수래요. 교수?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싸움도 잘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정책 쪽에 좀. 그런데 이슬람 국가가 정책이래 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정책 쪽에 좀 조예가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답니다. 책사였나 보네요. 책사.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교수라고 불렀대요. 모사. 그래서 이제 별명이 교수인데 이 양반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그럼 이 사람을 죽였다고 한 거냐?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 대변인은 공습으로 죽은 것 같고. 정확히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최고의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자. 주어로는 그를 씁니다. 그녀는 아니고. 그도 죽었다. 라고 얘기하고 참 100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대통령이 소셜에 이렇게 쓸 이런 얘기를 중개할 세상에 올 거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툴을 쓸 거라고. 그도 죽었다 하면서 끝에 느낌표 붙여요. 신났다고.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이거 했다. 봐라. 너네 이런 거 할 수 있냐. 아무튼 그런 표현이 나오죠. 1순위 대체 인물. 넘버원 리플레이스먼트. 이 정도 한다. 이슬람 국가 어쩌고 어쩌고. 힘 한 번 주면 말짱 설사여.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자랑을 하는데. 이걸 또 언론들이 트럼프가 너무 자랑을 한다 이래가지고. 야 이걸 오바마 대통령 때랑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오퍼레이션을 보고 있는 백악관 내부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비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가 한 거 다 했어요. 그렇죠. 기자회견도 하고. 다만 오바마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게 한 것입니다. 시끄럽게 했어요. 트리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너비표도 많이 쓰고. 그날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한 1년 남겨두고 오상화 빈라덴을 죽인 건데. 네. 그때는 아마 저기 갔겠죠. 네이비시리 갔겠죠. 네이비시리든지 우리 데브그르든지. 하여튼 메다로머 아너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세계관에서 거기는 메다로머 아너예요. 갔다 갔으면 메다로머 아너예요. 맞아요. 메다로머 아너가 갔는데. 네. 아무튼 거기 가서 죽였지 않습니까? 콜 오브 듀티에 있나요. 네. 콜 오브 듀티는 SAS랑 네인죠. 괜히 딴소리 했네. 네. 아무튼 들어간 장면을 오바마 행정부의 사람들도 보고 있었어요. 군 관계자들도. 네. 그런데 그때 미국 시간으로 한밤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작전 끝나고 나서 자정 정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오상화 빈라덴 사살했고 우리는 정의로운 뭘 했다. 이렇게 딱 하고 얘기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한 시간이 9분인가 그랬습니다. 10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브리핑하고 기자회견하고 이 시간 다 합치니까 거의 한 4, 50분 됩니다. 오 마이크 워크를 그렇게 오래 했어요. 네. 배장하신 분이에요. 코미디 클럽이에요. 네. 거의 뭐 이거는. 콘서트죠 콘서트. 네. 기네스 기록을 가야 되지 않나. 단콘을 했다 이걸 가지고. 그리고 사진도 보면 사진을 또 공개했는데 사진을 꼭 공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 작전을 보고 있는 사진을. 오바마가 한 건 다 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 때 사진을 보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가운데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인 거 앉아 있어요. 조그만 책상이고 그리고 조그만 책상 모두 모여서 스타벅스 종이컵에다가 환경오염 시키면서 커피 좀 마시면서. 그렇죠. 스페셜포스 거기에 말하니까 부사령관 얘기했을 거예요. 투스타 원스타 이런 사람이 앉아 있고 다른 사람들 저는 뭔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 쭉 있고 버라 고바마는 쭈그려 앉아 있어요. 옆에서. 의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의자에 앉아있고. 낙지의자 같은데 앉아있죠. 그리고 힐러리는 입을 가리고 놀린데 놀라고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백악관 어디에 숨어서 작전지휘를 한다면 저렇게 할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리얼한.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공개한 사진은 일단 장소가 그렇게 남루하지 않고 걔 멋있습니다. 커요. 큰 방을 얻었어요. 이 사진을 찍으려고. XSFM 스튜디오만큼 대단합니다. 스튜디오보다 커요. 여기 있는 크기의 테이블이 또 있습니다. 그 사진에. 맞아요. 오바마 사진에는 저 대기실에 있는 테이블이 있는 거고. 복덕방 짜장면 먹는 테이블이 있어요. 네. 계속 흘리는 테이블. 트럼프 사진이 녹음하는 이 테이블이 큰 게 있고. 거대한 회의 테이블이 있고. 그 가운데 트럼프가 딱 심각한 얼굴로 앉아있고. 트럼프는 오바마와 달리 임걱정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있어요. 네. 두목 자리에. 그리고 좌측에 펜스 있고. 우측에 이제 그 군인들이 정복 딱 각 잡고 있어요. 손 앞으로 이렇게 모으고. 도열하 있어요. 별들이 도열하 있어요. 네. 그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고 시선도 이게 카메라가 참 묘한 게 오바마 때는 화면 쪽을 보고 있는 거를 카메라가 옆에서 찍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트럼프 사진은 정확히는 이제 모니터 바로 아래에서 찍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나온 출연자들이 전부 다 카메라를 보고 있는 것처럼 찍혔잖아요. 그렇죠. 영화 한 장면처럼. 네. 멋있게. 어디 그 방금 생긴 지방지의 군수 인터뷰 사진처럼 나왔어요. 네. 그 양옆에 저기 퇴역한 재앙군인의 막 사람들 서있고. 회전계전 외에 그 근처 막 사람들 서있고. 미국 기자들은 이 사진은 연출된 것이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 뭡니까. 무슨 저 그 EXIF 카피인가. 뭐 그걸 봐갖고 끊어가지고. 이거는 몇 시 몇 분에 찍힌 사진인데. 그때는 작전 시간 지난 후다.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자기들끼리 뭐 그러고 있는데. 아 트럼프 펜스는 그때 재방을 보고 있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백악관 아니야. 이렇게 그때까지도 작전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엉망인데. 여튼간에 그렇게 이제 또 자랑질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 우리 또 멋진 이 비비디바비디부를 죽이는데 큰 공을 세운 개 있지 않습니까. 군견. 네. 군견 사진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우리 멋있는 개다.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동네 막내 이렇게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을 왜 이렇게 오래 말씀드리느냐.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이걸 자랑을 오랫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자랑질을 하지. 세 가지 이유 정도로 우리가 압축을 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오늘 하려는 얘기가 그거죠. 첫 번째는 성격이 원래 그렇다. 익히 알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방송에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훌륭한 시사평론가예요. 가장 중요한 점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다. 원래 그렇게 자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걸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XSFM입니다. 세상 많은 도시락을 한눈에 비교하고 실패 없는 선택까지 도시락 몰! 턱팩트25전화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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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25분 통화해봐요 턱팩트25 턱팩트25전화영화 턱팩트25전화영화 레인저 군견은 제가 알기로 그냥 존재 자체가 기밀인 경우들이 있어요. 군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레인저죠. 레인저 갔다 오셨어요? 네. 무슨 레인저지 이게? 저는 행정 레인저죠. 행정 레인저? 그래도 낙하사는 탑니다. 아무튼. 아니 저 부대가 그럼 어느 쪽에? 저는 특전사령부. 특전사예요? 네. 특전사 출신이에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제가 공수훈련도 안 갔다 온 줄 알아요. 그래서 한글 단축키가 기밀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문통님께서도 특전사무소 행정병이라고 자꾸 보수들이 무시하고 그러는데 안 돼요. 증언을 해주세요. 다 했어요. 특전사 행정병도.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문 대통령은 저보다 많이 했어요. 네. 그렇죠. 옛날에 그거. 왜냐하면 제가 30년 된 부사관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요. 야 너네 같은 요새 통역병 행정병들은 옛날에 비하면 진짜 편하다고 옛날에는 천리엔군도 다 갔고 그리고 요즘 천리엔군 끌려 어쩌다 끌려가는 애들은 저 군장에다가 폐투병 넣어 가는데 그때는 짐 다 졌다고 군인은 빡시게 굴려야죠. 군인은 지옥훈련 시키고 당연히 행정병이고 보급병이고 다 천리엔군 다 시키고 저는 공수훈련 빼고는 안 했습니다. 아 공수훈련 공수훈련만 했다. 아무튼 문 대통령은 그거보다 많이 했다. 우리 문 대통령님은 저기 수중 폭파 이런 거 하고 자신의 적성을 다시 깨닫고 이런 걸 하신 분인데 중요한 건 행정병이라고. 그리고 저는 민원 접수에 소질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수보다에서. 이 정도 돼야. 민원 내용도 기밀이죠. 잊지 말아. 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민원은 당연히 기밀. 민원을 각 민원은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기밀이 더 많구나. 수수료는 얼마냐. 저희보다 기밀이 훨씬 많네요. 처리기간 얼마냐. 수많은 기밀을 구청에 공수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아무튼 개의 이름이나 편제도 알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진을 왜 찍어서 올리면서 이름이 비밀이란 말을 왜 해. 이름이 비밀. 다 비밀이야. 다. 이렇게 공개한 김에 이 개 피규어나 만들어서 팔면 좋겠네요. 이름을 알아서 뭐해. 개 이름을. 근데 개 이름이 기밀인 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뭐든지 기밀이겠죠. 보통 이런 게는 미국에서 맥스인데. 맥스요? 빅덕 이렇게 불러요. 맥스. 메탈 맥스. 아무튼 뭐. 그래서 원래 그러신 것도 있겠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해피하게 끝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또. 또 하나의 이제 그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면 최근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탄핵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탄핵 조사를 받아야 되는 판인데 뭔가 그래서 대외 정책에서 내가 업적을 세웠다. 이걸 과시하는 걸로 위기 탈출을 하자는 거 아니냐. 이 점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쯤 표결은 붙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한 지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야 그나마 표결로 가장 가까이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군을 지금 시리아에서 빼기로 했지 않습니까. 시리아 북부에 지금 미군들이 원래 거기 주선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철군을 시킬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리아 북부와 터키 동북 쿠르드 지역이죠. 거기서 미군 뺀다고 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기자와 지식인과 우리 크록트 힐러리와 이런 사람들이 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크록트 힐러리.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한 건 아니고 다 내가 시리아 철군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다 예상하고 이렇게 작전한 거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자랑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 사실 있는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씩 뜯어가지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눈을 조금 중북부로 옮겨가지고 우크라이나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왜냐하면 탄핵 조사가 왜 시작됐냐. 이걸 얘기하려면 우크라이나로 잠깐 가야 됩니다. 한때 올 초였나 올 봄이었나 잠깐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독특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죠. 그게 뭘까 생각해봤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재동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개그맨. 코미디언.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통령 역할을 맡았어야 돼요. 그래 최수종이 됐어요. 최수종. 최수종은 왕이. 최수종은 고정순종 최수종이잖아. 아니 대통령도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 무슨 미스터 프레지던지. 아 그래요? 대통령도 했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지진희 씨죠. 지진희 씨. 아 지진희가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지진희 씨는 너무 진지한 캐릭터잖아요. 따라서 코미디언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김재동 씨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신덩엽이 됐다 그러면 신덩엽. 그렇게 따져보고 그렇게 얘기해봅시다. 뭔가 SNL에서 대통령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칩시다. 밤에 대통령이 됐다. 이게 볼로디위르 젤렌스키인가 이런 양반이에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귀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쳤거든요. 아예 지쳤습니다. 정치 혐오가 극에 달했다. 우크라이나가 반띵해서 한쪽은 친 러시아 동네고 한쪽은 친 유럽 동네예요. 그렇습니다. 친 유럽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러시아라고 하면 이를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러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럽이 되고 싶은 놈들이 우리 우크라이나 원래 넓게 봐서 옛날에 다 소련 한 식구고 다 같은 식구였는데 배신자들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크라이나의 좌파 보수 이런 단어 한 거 별로 없죠. 우크라이나의 좌파 보수는 소련 제2의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이 나라의 정치의 다수파 누구였냐면 소련파들이었거든요. 러시아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파들이 러시아거나 말거나 그렇게 오랫동안 기득권을 했으면 당연히 엄청 해먹고 또 썩고 아주 난리 버거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좌파 수구 보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이러니까 정치가 아주 싫어요. 그래서 유럽파들을 뽑아줬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뽑힌 분이 이름은 뭐지? 티모쉔코입니까? 네. 뭐지? 뭐 아무튼 그 여성 총리도 여성 대통령도 있었고 총리야 대통령이야 아무튼 간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거길 뽑아줬는데 이 친유럽파들도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문제나 이런 처에 있는 여러 가지 위기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친유럽파도 싫고 친유럽파도 싫은 상황에서 서로 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유로마이단 시위 이런 게 그런 상황에서 불거진 거거든요. 네. 유로마이단 혹은 이유로마이단. 2013년 11월 21일부터 발발한 우크라이나의 시민운동. 친유럽 성향 서부의 시민들 다수가 유럽연합 통합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지표를 이어갔고 부패 정치권에 대한 반발 메시지가 더해지며 장기화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처음 생겼던 단어 유로마이단이 우크라이나의 봄 사태로 이어지며 우크라이나는 동서로 갈려 권력 공백 혹은 이중 권력 상태로 불안정성이 지속되었으며 급기야는 이듬해 자체 무장한 반대파 시민들과의 충돌로 백여 명이 죽고 천여 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사태를 이용해서 또 우리 푸짜르가 원래는 우크라이나 내에 있던 동네인 크림반도를 옛날에는 러시아 거였지만 냉큼 그냥 크림반도에 있는 친 러시아 분들을 다 이렇게 설득을 하셔가지고 푸선생님이 그냥 크림반도 갖고 갔잖아요. 내놈 내놔 한 다음에 이 크림반도를 그냥 갖고 가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양반들이 또 러시아라고 하면 또 더더욱 이를 갈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파들도 싫고 그런 상황에서 TV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TV 드라마 제목이 인민의 종이에요. 인민의 종. 인민의 종. 서번트 오브 피플인가 뭐 그래요. 제목이. 거기 주인공을 맡으신 분이 우리 저 현 대통령. 이땐 주연 배우. 젤렌스키 씨였다고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저런 대통령은 있어도 될 것 같거든. 얼마나 그게 그 드라마에서 젤렌스키는 교사입니다. 교사. 원래 교사 출신인데 교사 출신이니까 얼마나 올바른 삶을 살고 좋은 말 하고 많이 했겠어요. 그런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니까 그런데 정치의 전문성도 없고 정책적인 전문성도 없고 국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런데 교사로서의 어떤 상식과 이런 양심 하나로 헤쳐나간다. 정치적 난제와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정생존자보다 조금 더 말단되는 훨씬 더 말단되는 그렇게 진지한 내용이 아니고 시트콤이에요. 장르별로 분류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 병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는. 이게 뭐냐 이게. 왜 병자라 스스로를 칭하느냐. 진지를 빨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저는 일단 정치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저 같은 병자들의 상태를 아셔야 되는데 그냥 모든 뉴스를 봐도 곧이곧대로 보지 않고요. 온갖 거를 다 따져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데 우크라이나 우리 국민들은 저 같은 정치 병자 아니니까 이런 사람이 약간 TV 드라마랑 약간 헷갈린 건 웃기긴 하죠. 아무튼 이런 사람이어도 어쨌든 대통령 좋을 것 같아서 뽑아줬습니다. 대통령이 됐어요.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런 일도 있네. 그렇죠. 상상 속에서만 있던 일이 우크라이나서는 현실이 되네. 그게 이제 이 드라마 이 시트콤 1회의 시누블 보면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는데 이 교사가 강의를 하다가 나라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막 격렬하게 분노를 하는 거를 학생이 찍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유튜브의 힘으로 된 거예요. 유튜브의 힘으로.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교사가 대통령이 된 걸로 시트콤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 시작과 동일하게 현실에서 일어나버린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어요. 이런 일도 일어나.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됐으니까 이제 누구 여기저기 통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미국의 대통령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럼 축하한다 이런 얘기 오고 갔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다 듣고 대뜸 그 당신들 나라의 부패 이런 거 국민들이 너무 미워해가지고 당신 뽑아준 거 아니냐. 젤렌스키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부패가 있어.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 바이든이라고 있거든. 그런데 조 바이든 아들이 헌터야. 걔가 너네 나라의 무슨 부패 기업에 뭐 했다? 그거를 네가 한번 조사를 해봐. 축하통화에서. 젤렌스키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젤렌스키도 웃기죠. 엄청 그거를 또 막 그냥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한번 조사해볼게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그걸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렇게 막 압보를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하고 그런 통화를 한 것은 어떻게 알려졌냐. 거의 대통령이 미국은 뭘 통화를 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기록이 되고 다 점검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 정보기관에서 일하던 점검하시던 분이 듣고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건 일어나네요. 그래서 언론이 다 쓰는 바람에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문제인 거냐. 왜 문제가 되었느냐.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었냐면 조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외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자신의 경력을 얘기할 때 외교의 달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외교의 아주 전문성이 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로마이단 시위나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 계속 들락날락했어요. 맞습니다. 조 바이든이. 그런데 뭐 왜 이 하나뿐인 아들 헌터 바이든이 왜 그 회사에 우크라이나의 부패 기업에 이사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있었어요 그냥. 그리고 어디 중국 회사에도 또 뭐 이사인지 뭔지를 했대요. 헌터 바이든은. 그러니까 뭐 상당히 글로벌하게 노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지역구가 델라웨어인데 거기에서도 뭘 했어요. 델라웨어는 워낙 그러니까 또 거기는 기업의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뭐 거의 뭐 법인세를 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구하는 창고도 델라웨어에 있어요. 그런 거 다 델라웨어에요. 세금을 안 냅니다. 델라웨어 천국이에요. 그래서 델라웨어 달러웨어 아무튼. 델라웨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델라웨어가 또 이게 지도를 보면 그게 조그매요 또. 귀엽습니다. 그쪽 주들은 조그매요. 그래가지고 들락날락하면서 뭔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크림반도도 뺏기고 러시아한테 후구 잡혔으니까. 친유럽화들에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그것도 어쨌든 경쟁을 하는 건데 국제 질서에서. 우리가 지원해줄 건데 그러려면 니네 지금 유로마이단 시위에서 요구하는 게 기성정치 어떤 부패 이런 거 척결하라는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거에 이제 어떤 상응하는 그런 모습을 니네가 보여야지. 그런데 니네 검찰총장이 아주 썩었다 니네는. 니네 검찰총장. 네. 검찰총장 갈아야 된다. 못 쓰겠더라. 보니까. 네. 그 검찰총장은 갈아야지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을걸. 그 나라 참 피곤합니다. 검찰총장 갈 때 다른 나라 얘기 물어봐야 돼요. 네. 웃긴 건 실제로 그 검찰총장은 썩었습니다. 네. 아주 황당한 안 썩은 인물인데. 그 검찰총장이 또 부패를 척결하는 수사를 또 지휘를 하잖아요 지금. 그 나름대로 지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패 기업을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를 받는 부패 기업의 이사가 조 바이든의 하나뿐인 아들 헌터 바이든입니다. 원래 조 바이든은 다른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있는데 70년대에 배우자랑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만 남아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하나인 보 바이든은 2015년에 뇌종양으로 사망을 했어요. 하나뿐인 아들 얼마나 또 예주 중지합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게 의혹이었는데 왜 조 바이든이 자기 아들이 있는 기업을 수사하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자르라고 하냐. 이게 이제 의혹이었는데 그때 다른 모든 서방 국가들이 저 검찰총장은 안 된다고 할 때예요. 그리고 조 바이든도 야 뭐 이게 의심스러우면 이 기업 한번 조사를 해봐. 그럼 너네가 다 누구든지 와가지고. 그래서 다 밝혀내면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막 할 때예요. 그래서 의혹이 잠잠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다시 트럼프가 꺼내면서 젤렌스키한테 조사를 하라고 한 것은 조 바이든은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는 우리가 대선 얘기할 때마다 많이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뭐 선두다.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조 바이든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잖아요. 자꾸 다 코스들이 이 사람 나타났다 저 사람 나타났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한 사람은 심장마비로 곧 돌아가실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 삼도마차란 말이에요. 조 바이든이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유력했죠. 그런데 조 바이든이 어쨌든 대선에서 경쟁자인데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경쟁자에게 상처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외국의 지도자한테 전화를 해서 내 경쟁 상대를 공격을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외압이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야 니네 검찰총장 해임시켜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한 거. 그런데 그 검찰총장이 조 바이든 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와서 야 니네 조 바이든이 이상한 외압 넣었지? 그것 좀 수사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또 외압을 넣은 두 번의 외압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전화통화를 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자금 지원 이런 거를 보류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돈 안 줘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저번에 그전에 검찰총장 해임하라고 했을 때도 자금 지원을 가지고 협박을 했던 거잖아요. 협박이란 말이 옳나요? 다 돈이죠 뭐. 그럼요. 인생 다 돈이지 뭐.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다 한들 다 협박이죠. 그 아이실도 돈이죠 뭐. 그럼요. 뭐라고요? 돈인데. 기축통화다. 그 아이실들은 기축통화입니다. 이 스튜디오 무슨 돈을 이렇게 공사했겠습니까? 돈입니다. 돈 찍어냈습니다. 원화로 했습니다. 그 아실 중앙은행에서. 그 알은행에서. 저희도 비트코인 하나 만들까요? 저희가 부천에 연준이 있어요. 저희 필요한 돈을 준비해줘요. 유면상 PD가. 그래가지고 이게 제2의 러시아 스캔들이 된 거예요. 러시아 스캔들도 그런 거잖아요. 나 저기 대선에서 이겨야 되니까 우리 푸짜르랑 너네 잘 아는 거 있지? 와가지고 좀 공작 좀 해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첫째 안 맞고 일단 이거는 일종의 미국의 그 미국 헌법에 대한 반역이죠. 안 맞고 일단 누가 봐도 탄핵 사유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직권남용 하신 거고. 두 번째로 유력 대권주자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넨시 펠로시. 우리 다수당 대표이시자 하원의장이신 넨시 펠로시가 우리는 탄핵 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오면서. 무시무시한 넨시 펠로시가.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쟁은 이미 10번에서 20번 정도의 스모킹 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급하게 표결로 중간 선거 이전에 갈 것이다 라는 소리도 하고 그랬었어요. 방송에서 정확히 그렇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화당에서 예전보다 트럼프를 그래도 도와주자라는 단단하진 않지만 서로 간에 설득력 있는 얘기들을 주고받고 끈끈해진 것 같다거나 이런 분위기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탄핵이란 말은 민주당에서 입가 어딘가에 계속 올리고 있고 이마에 스티커로 살짝 붙여놓고 있고 그런 광고판 정도의 역할로만 계속 3년 동안 4년 동안 쓰이고 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거가 다가오기 직전인 지금 불의 뜨거움으로 보자면 가장 뜨거운 상태입니다. 아 뜨거워. 그것이 탄핵까지 갈 만큼 뜨거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상에 대해서부터 말이죠. 시사아저씨하고 다음 시간에 얘기해볼게요. 이제부터가 재밌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열에 강한 새 아이폰을 들고 있는 시사아저씨와 함께했습니다. 아 저거는 에도 강해요? 모든 점에 강하겠지. 광고가 그런 광고잖아요. 양배추를 던지고. 그런데 그 정도의 환경은 모든 휴대폰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폰을 새로 산. 요즘은 주말에도 일해서. 폰을 새로 산. 할부예요. 김민하 씨였습니다. XSFM입니다. I, B, W, K XSFM입니다.